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슈퍼히로의 성공과 실패 마이리 워리어 슈퍼히로 기도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도온의 승리와 실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슈퍼히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인류의 슈퍼히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도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도온이 아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을 때 아직 슈퍼히로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온을 슈퍼히로 마이리 워리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전쟁에 능하지도 않고 겁쟁이의 소심장 의심 많고 믿음 없는 기도온을 하나님은 슈퍼히로 마이리 워리어라고 부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온을 슈퍼히로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도온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소심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기도온이 의심 많고 믿음도 없었지만 아주 겨자시만한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마이리 워리어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표현된 그러한 마이리 워리어라고 표현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마이리 워리어라는 대신 슈퍼히로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슈퍼히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슈퍼히로 마이리 워리어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겁쟁이 소심장 의심 많고 믿음 없는 기도음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보다는 더 큰 가능성과 믿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슈퍼히로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원에게 임하셨던 성경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원을 능가하는 슈퍼히로 마이리 워리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지금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 언약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향하여 미래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우리를 작게 하기도 합니다. 기도원도 세상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지금의 사망의 골짜기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도원은 여룩 바알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전 시간에 봤듯이 여룩 바알이란 뜻은 바알과 싸운다는 뜻입니다. 즉 기도원은 우상과 싸우는 자였습니다. 기도원의 첫 번째 임무는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기도원은 여룩 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이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슈퍼 히로가 되는 첫 번째 미션 그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상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인식하고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기도원은 실제 전투를 지휘하는 두 번째 임무를 맡게 됩니다. 미디안, 아멜렉 그리고 동방 사람의 연합군이 골짜기에 진을 쳐 쳐들어왔습니다. 이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때와 같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가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맞서려고 모인 이스라엘의 군사는 단 3만 2천명이었습니다. 한 10만은 돼야 어떻게 싸울 수 있을 텐데 총 3만 2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3만 2천명이 많은 편입니다. 4장에서 두보라가 전투해 나갔을 때는 1만 명이었습니다. 그 전에 전쟁보다는 많이 모였지만 13만 5천명 대 3만 2천명은 말이 되지 않는 열쇠입니다. 이 이유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다 모이면 분명히 3만 명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밖에 모이지 않은 그 이유가 다음 장에 나오는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싸움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두려워서 함께 싸우러 오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제 기드온이 적군을 이기니까 왜 안 불렀냐 오히려 화를 내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무나세 지파는 이스라엘 전 영토의 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큰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강하고 인구도 많은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딴지고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분열하고 이기적인 지파였죠. 사사기 8장에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기니까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냐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은 같이 가져가는 그런 뻔뻔함도 가졌습니다. 사사기 12장에도 이 같은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때 사사는 입다였는데 입다는 이 뻔뻔함을 심판합니다. 사사 입다는 에브라임과 전쟁을 해서 4만 2천명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열하는 모습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왕조가 탄생하고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12지파 중 10지파가 배신을 하는데 그 배신과 분열의 주체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에브라임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원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3만 5천의 적군을 대적할 3만 2천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것도 너무 많다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싸우기 두려운 사람들은 다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1만 명입니다. 드보라와 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물가로 가서 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물가에서 개처럼 입에 물을 직접 대고 마시는 사람은 선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사람들만 선택하라 그렇게 하셨죠.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살피면서 경계하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냥 물을 마신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해석입니다. 일리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마신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지 적을 살피고 주변을 살피는 군사적 센스가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수를 선택하는 가장 빠른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물을 마시고 입을 대고 마시지 않았다면 입을 직접 대지 않고 마신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 입을 직접 물에 대고 마십니다. 손으로 마시면 제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1만 명이 물가로 한꺼번에 나와서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뒷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빨리 나와! 하고 밀치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컵이나 그릇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손으로 물을 마시면 물이 다 새고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300명 빼고 나머지 9,700명이 입으로 마신 겁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마시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시험을 통해서 뽑힌 사람이 300명입니다. 이 300명으로 13만 5천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13,000도 아니고 13만 5천명을 무슨 수로 300명이 이깁니까? 요즘처럼 폭탄과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기도원은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겁이 많고 소심 짱인데 300명으로 13만 5천과 전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날 밤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도원에게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렇게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원은 자신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을 정탐을 합니다. 적진에서 기도원은 적병이 꾼 꿈 이야기와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적병은 그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대한 진영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을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쪽으로 엎었다는 표현인데 위쪽으로 폭발을 했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마치 수리탄이 굴러들어와서 텐트를 폭발시키듯 그렇게 텐트가 위쪽으로 엎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14절에 이 꿈의 해석을 적병의 친구가 말합니다. 보리떡 한 덩이는 기도원의 칼날이고 하나님께서 미대한과 모든 진영을 넘겨주실 것이라는 해석까지 듣게 됩니다. 기도원은 꿈도 듣고 해석까지 들어서 아주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의심 많고 소심 짱인 기도원에게 그의 눈높이에 맞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화 스파르탄의 300명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무기 대신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갑니다. 항아리에는 횃불이 들어있었죠. 300명의 용사는 적진을 기습하여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비추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적군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적군들은 서로 죽이면서 완전히 패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은 이 도망가는 적을 쫓아갑니다. 8장 10절에 보면 이 기습 때 죽은 적군은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5천명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앞에서 잠시 말했듯이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러 갈 때 부르지 않았다고 태클 거는 것이었죠. 전쟁에서 13만 5천 군대를 무찌르는 큰 공을 세웠는데 자신들은 거기에서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물론 이것은 변명입니다. 싸워 이길 승산이 없어서 슬며시 빠져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원은 잘 달래서 내보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미디안 군대 1만 5천명을 추격하면서 일어납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다가 숫꽃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숫꽃 사람들은 문하세 지파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숫꽃 사람들이 보니까 도망가는 미디안 군은 1만 5천명입니다. 그런데 겨우 300명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1만 5천명의 군사가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서 반격하면 300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현실주의적인 생각이었죠. 이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고 추격한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나 봅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돌아오는 길에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을 추적합니다. 후에 기도원은 이 추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숫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숫꽃 사람들을 죽이고 망대를 헐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했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실패의 이야기로 이루어지죠. 사람들은 기도원을 왕으로 사물이 했습니다. 22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기도원이 멋진 말을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24절에 기도원은 전리품을 요구를 합니다. 왕이 되는 것은 관심이 없지만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 양이 26절에 보니까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겔은 셰케일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환율로 쓰고 있습니다. 또 셰케일은 또 무게 단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학자들마다 측정하는 단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셰케일은 작게는 7g에서 많게는 17g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11, 14, 17g 기준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11.4g이 약 0.025파운드인데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1700세겔은 42.73파운드입니다. 약 19.38kg이 되는 것이죠. 2009년도 4월 말 현재 24K 순금의 값은 g당 41.32달러입니다. 총 19.38kg이니까 g으로 바꾸면 19,380g이 됩니다. 이 19,380 곱하기 g당 시세 41.32달러를 곱하니까 80만불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약 80만불이 한화로는 약 9억 2,800만원입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기도온은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고 기도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에우시 죽자 이스라엘은 바알과 바알브릿을 섬기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기도온의 이야기가 씁쓸하게 끝납니다. 성경의 슈퍼히로 기도온의 활약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슈퍼히로 기도온의 성공은 자신의 집안에 있던 우상을 부수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슈퍼히로의 실패는 에봇이라는 우상을 만들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온의 에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이리 워리어 슈퍼히로로 부르심을 받은 기도온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이리 워리어 슈퍼히로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슈퍼히로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자격이나 재능은 없지만 하나님의 슈퍼히로의 선별 기준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선별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악의 무리에서 인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슈퍼히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슈퍼히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각자 소명이 달랐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요구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한 달란트를 요구하셨죠. 그렇지만 다섯 달란트를 남기거나 한 달란트를 남겼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영화나 신화에 나오는 슈퍼히로들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에게 지구를 구하는 엄청난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죠. 유명한 영화 스파이더맨의 한 유명한 대사가 있죠. 큰 능력에는 큰 책임감이 따라온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지구를 구한 슈퍼히로의 충실함과 한 집의 가정주부의 충실함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슈퍼히로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작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김에 크고 작음은 없는 것입니다. 장군을 이긴 아줌마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슈퍼히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충성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다면 인류를 지킨 슈퍼히로보다 더 칭찬받는 그런 슈퍼히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슈퍼히로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우상을 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슈퍼히로가 된 후에 받은 첫 번째 임무가 우상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슈퍼히로는 인류를 구호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슈퍼히로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슈퍼히로의 임무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우상을 부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슈퍼히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부수면서 성공한 기도원이 끝에 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잘 마치지 못하는 슈퍼히로가 되는 것이었죠. 처음부터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장이 입는 애봇을 금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애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은 없어지고 애봇이 드러나면서 애봇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애봇이 존재했던 것이죠. 나의 애봇,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한 우상을 찍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기도원의 애봇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예배사역, 교회사역, 성경공부, 성교활동 등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열심히 기도원의 애봇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애봇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가는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사역도, 열심도 하나님께 나가는 중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면 교회, 사역, 열심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하는 관계를 방해하는 애봇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크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공부도 하고 열심히 성교도 하고 열심히 내 재능으로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슈퍼히로우입니다. 우상을 깨어부수는 슈퍼히로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슈퍼히로우입니다. 성경님이 함께 하시는 슈퍼히로우입니다. 이제 세상을 이기는 슈퍼히로우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의 불량대로 충성된 슈퍼히로우로 살아가십시오. 우상을 깨부수고 슈퍼히로우가 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대로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그런 슈퍼히로우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애봇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슈퍼히로우가 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나의 슈퍼히로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화 중심 설교가 아닌 말씀 중심의 설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변화되도록 외치는 광해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울려퍼질 수 있도록 이 메시지의 링크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